사실은 초거대 AI라는 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는 OpenAI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GPT-3라는 인공지능을 출시를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서 놀라게 해준 놀라게 한 그런 인공지능 회사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특이점이 뭔가 하면 전 인류의 지능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점 그걸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특이점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싱글라리티라는 단어인데요 테크놀로지컬 싱글라리티라는 말인데 AI의 발전이 가속화되어서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술적 특이점을 어떤 사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40년경에 인공지능이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적 특이점이 되는 이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의 시작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초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의 실체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는데 저는 초거대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초거대 인공지능이 초인공지능 여기서 기술적 특이점에 갔을 때 나오는 초인공지능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고 재료가 충분하고 컴퓨팅 파워 좋아지고 있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도 지금 개발되어서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알고리즘 정확도라든가 반응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어떤 지능을 계속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거대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빨리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 업무라든가 또는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없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기술적 특이점, 싱글러리티에 도달할 때 그때 인공지능이 바로 그거의 시작이 바로 초거대 인공지능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연구소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면 반대로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해를 끼치라고 마음먹으면 우리 인류는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 AI가 AI 윤리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설립 목적에 보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연구소고 그래서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오픈 AI LP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 INC 이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뭔가 하면 특허하고 연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합니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다른 기관과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이것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가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샘 알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Y콤비네터의 대표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그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잘 추적해서 활용만 해도 그죠? 우리는 그래도 좀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픈 AI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뭘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오픈 AI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오픈 AI에 막강한 인공신흥 모델로 차세대 앱을 만들자 인공신흥 모델을 활용해서 인공신흥을 활용해가지고 차세대 앱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기존의 앱은 사람들이 직접 다 구현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델을 활용해서 다양한 앱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이 모델을 API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거든요 API 형태로 API에 그래서 이걸 호출해가지고 앱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인공신흥 모델을 크게 분류를 하면 다 자연어 모델이에요 언어 자연어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자연어를 자연어를 자연어 모델이에요 인공신흥 모델 즉 사람의 언어를 입력을 시키면 인공신흥이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 언어에 따라서 해석을 한 목적에 따라서 목적을 알아가지고 자동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연어를 자연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NLP 자연어를 입력을 하면 그림도 그려주고 그죠? 자연어를 입력을 시키면 시도 써주고요 자연어를 입력을 시키면 소설도 써줘요 이런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 다음에 자연어 인간의 언어를 입력을 시키면 코딩까지도 해줍니다 코딩까지 해줍니다 인공신흥이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시도 써주고 소설도 그려주고 코딩도 해줘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하우분들은 코딩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일단은 관심이 없다고 보고 일단은 일부인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공지능 모델을 언어 모델 그러니까 자연어를 가지고 자연어 자연어를 가지고 자연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어 몇 개 줍니다 단어 단어 1 단어 2 뭐 이렇게 입력을 주면 이걸 가지고 시를 써달라 이것도 자연어고 이것도 자연어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내리면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내릴 때 이 명령도 자연어고 답도 자연어예요 이 자연어 모델 언어 모델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코드 생성 모델이에요 이걸 뭔가 하면 자연어를 입력을 하면 자연어를 인간의 언어를 입력을 하면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코드 즉 컴퓨터 코드 컴퓨터 코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주면 컴퓨터가 해독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한다거나 컴퓨터 코드의 문제점을 찾아준다거나 이렇게 또는 코드를 입력해서 자연어로 설명해 달라라는 거 자 코드를 입력했는데 이 코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 코드를 해독을 해서 인간의 자연어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런 역할도 이제 해줘요 이해 되시나요? 네 그 다음 이제 세번째는 조금 재미있는 예제라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추가를 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그냥 물론 이것도 그 자연어를 자연어를 입력을 하면 이 작품을 그림을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 사실 이것도 여기에 뭐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따로 달이 라는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볼까요? 달이 그래서 이제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오픈 AI 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잠시 후 간단하게 자 홈페이지 거든요 이게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다 이게 이제 오픈 AI라는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들어오자마자 달 E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달 E라는 서비스가 있고 알라인먼트 리서치라는 것도 있고요 있는데 보시면 이 달 E라는 서비스에 가보면 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달 E2라고 있는데 달 E2 이 달 E2는 뭔가 하면 오픈 AI 서비스 중에서 달 E2는 새로운 AI 시스템인데 어떤 AI 시스템인가 하면 리얼리스틱 이미지 사실적인 이미지와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건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고 없는 것을 만들다 생성하다 창조하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어떤 걸 입력하면요 자, 내추럴 랭기지 인간의 자연 언어에 설명을 입력하면 자연어로 설명을 하면 사실적인 이미지와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어떻게 창조해내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예제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텍스트 디스크립션입니다 자, 우주인을 만들어 달라 그래 달라 자,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 달라 근데 어떤 스타일로? 포토리얼리스틱 스타일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 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양한 그림으로 다양한 그림으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볼까요? 우주인인데 적도 지방에서 그렇죠? 라운징 쉬고 있는 우주인인데 그렇죠? 베이퍼 웨이브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그려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창의적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도 논란이긴 하죠 하지만 아무튼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발전해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보시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API라는 메뉴로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초거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페이지에 가장 큰 글자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다음세대 앱을 만들자 뭘로 오픈 AI의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보면 자 GPT-3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뭔지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쭉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GPT-3에서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활용 사례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픈 AI를 이용해서 첫 번째 유형이 뭐가 있는가 하면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질문에 대답하기 이미 지식이 축적이 돼 있어요 찾으면 나와요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인 지식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질문하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미국의 기대수명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찾으면 나오는 답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정보를 얘가 바로바로 즉시 대답을 해줘요 좀 이따가 실제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55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였는가 이것도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바로 실시간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텔레스코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것도 찾으면 나오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이런 모든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표준영어로 수정해주는 영어 문장을 표준영어로 수정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문장을 입력을 하면 이것을 표준영어로 즉 문법 문법하고 단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수정을 해서 답을 줍니다 네 이런게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글을 쉽게 요약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글을 쉽게 요약해주는 이거는 이제 글을 다 읽기가 좀 귀찮잖아요 길이 막 글 기사가 너무 길면은 그걸 다 읽기 그러니까 그걸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쉬운 글로 요약을 해줍니다 요런거 그 다음에 영어를 다국어로 번역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영어를 입력하고 이거를 프렌치와 스페니시 저페니즈로 번역해달라 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이 영어를 요런 3개 세계나라의 언어로 실시간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글의 내용을 봐가지고 이 예제가 뭔가 하면 5개 과일을 설명을 해요 5개 과일을 영어로 텍스트로 텍스트로 설명을 합니다 과일 이름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맛이 있을 것이고 과일 맛이 있을 것이고 색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런 내용이 들어간 문장이 문장이 5개 가 있어요 5개 과일을 설명하는 그죠 문장 5개가 있는데 이 문장이 패턴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근데 이 문장에서 이름과 맛과 색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이름 맛 색 이름 맛 색 이름 맛 색 이런 식으로 쭉 리스팅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뽑아줍니다 뽑아줘요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주어진 항목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 회사들 애플 페이스북 페덱스 뭐 이런 항목을 주고 이거에 카테고리를 알려달라 기업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카테고리를 정의해달라 라고 하면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카테고리를 정해줘요 카테고리 그러면 이게 기업이 아니고 그죠 다양한 다른 기업이 아닌 물건이 쭉쬐면 그죠 이거는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주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트위터 글의 감성을 분류해줍니다 즉 여기 보시면 영어로 이런 표현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려줘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추출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문장에서 키워드를 따로 추측을 해줍니다 해줘요 키워드 명사 핵심적인 키워드 그 다음에 제품 설명을 입력을 하면 광고에 카피를 만들어줍니다 제품에 대한 우리 제품에 대한 설명을 쭉 입력을 하면 광고 문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광고 문구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어라 다음 제품에 대해서 근데 이 제품에 대한 광고 문구는 어디에서 돌아가는가 하면 페이스북에서 돌아간대요 근데 타겟이 누구냐 하면 부모들 대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에서 작동하는 그죠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광고 문구를 카피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줘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설명을 주면 이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문구로 인공지능이 광고 문구를 만들어줍니다 광고를 만들어줍니다 그 말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말 만들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제품 이름도 제품 이름도 만들어줍니다 제품 이름 제품 이름을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제 이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제품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고 씨드 워드는 또 이렇게 그죠 하면은 제품 이름을 홈쉐이커 핏쉐이커 퀵쉐이크 쉐이크메이커 이런 식으로 그죠 설명을 입력하면은 제품명을 생성해주는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스프레드시트 엑셀 데이터 어떤 예제인가 하면 이런 식이에요 다양한 종류 어떤 식이 어떤 데이터든 스프레드시트를 다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개 칼럼의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달라 두 개 칼럼이죠 근데 두 개 칼럼이 뭔지를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탑 사이언트 픽션 무비 자 인기 있었던 지금까지 공상과학 영화와 그 다음에 출시 연도를 그죠 에 대한 에 대한 두 개의 연로 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공상과학 영화 그 다음에 출시 연도 이렇게 두 개로 쭉 리스트를 해줍니다 재밌죠 이게 뭐 탑 사이언트 픽션 무비가 아니고 국가 이름과 그 다음에 인구 인구를 그죠 쭉 나열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리스트 메이커 관심 있는 토픽을 주고 거기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 그 목록을 만들어 줍니다 즉 이렇게 자 열 가지의 공상과학 책을 리스트 해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인공지능이 열 개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명령의 사이언트 픽션을 빼고 다른 거 그죠 우리 학원님들이 관심 있는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거와 관련된 리스트를 만들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 추출기 텍스트에 쭉 있는데 주소가 딱 있다 그러면 주소만 뽑아달라 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주소만 추출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 채팅 그냥 일반 채팅인데요 프렌드리 채팅 좀 뭐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줍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질문을 던지면 마치 사람이 대화하듯이 아주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색깔도 추천해줍니다 내가 상황 상황을 입력을 상황을 설명을 하면 그 상황에 어울리는 색을 추천해준다 라는 거예요 상황에 어울리는 그죠 내가 지금 상황 이 상황에 어울리는 색을 좀 만들어줘라 하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만들어줘요 특정 단어와 문장을 입력을 하면 그 단어와 문장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쭉 나열해줍니다 그런 일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호러 스토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또 만들어줍니다 무서운 이야기 단어 몇 개 단어를 입력을 하면 단어 몇 개 입력하면 관련돼서 무서운 이야기를 두세 문장 만들어줍니다 스토리를 재밌죠 무서운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3인칭 변환기 1인칭 이야기를 3인칭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거 3인칭 변환기 이거는 뭐 좀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야기를 만들어준다 그죠 이 무서운 이야기만 만들어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funny한 이야기도 만들어주겠죠 우리가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노트 요약기 키워드로 우리 회의하면 노트 하잖아요 노트 단어 단어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막 쓰잖아요 대충대충 핵심 키워드만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죠? 그 키워드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 키워드를 연결해서 하나의 글로 만들어줍니다 글로 만들어줘요 완성된 글로 생성해줍니다 이렇게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성기 아이디어 생성기 아이디어를 만들어줘요 주제를 입력하면 관련 아이디어를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이 수박과 참외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지면 인공지능이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적용해줍니다 그 다음에 ESRB 등급을 불려줍니다 등급 게임 게임과 관련된 등급이에요 성인물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에세이 목차를 생성해줍니다 주제를 입력을 하면 그거와 관련된 아웃라인 글의 아웃라인 목차라고 놓을 수 있고 글의 아웃라인을 만들어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레시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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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줍니다 이게 만들고 싶은 요리 만들고 싶은 요리를 딱 세팅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재료를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떤 절차로 하는지 레시피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재밌죠 요런 것들 이게 다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죠 한번 보시면 근데 이제 요런 것들 다 보시고 나면은 다 보시고 나면은 야 이거를 내가 간호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마케팅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복지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팅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일반 채팅이에요 그냥 채팅 모드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소적인 챗봇과의 대화 모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비판적인 귀찮아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너 왜 그래 찾아봐 막 이래요 몇 년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야 그걸 왜 나한테 보러 구글에 가서 답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답을 하는 냉소적인 챗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길을 알려주는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고 막 주절이 주절이 막 써있어요 근데 그거 보려면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1 이렇게 가세요 2 어떻게 가세요 3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줘요 순서를 길 찾는 순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뷰 생성 리뷰를 만들어줘요 단어 특정 음식을 먹고 식당에서 식당 리뷰를 단다고 합시다 식당 리뷰에 들어갈 몇 개의 단어를 입력하면 그 리뷰 문장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줘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상담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상담 기록 상담 기록은 다 문장으로 써야 되거든요 언제 무엇을 했다 어떻게 그 상담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몇 개 몇 개 집어넣으면 그걸 문장으로 쭉쭉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편하겠죠 특히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특이사항 교과목 교세 교과목별 특이사항이라고 있어요 교과목 세부특이사항 교세특인가 뭐 그 특이사항 적어야 되거든요 그 특이사항 적을 때 필요한 패턴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글을 쓰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학습 노트 생성기 주제를 입력을 하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공부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빅데이터 기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학습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질문기를 질문을 생성해 줍니다 어떤 특정 내가 신문기자와 만나기로 되어 있다 그 신문기자를 만났을 때 던져야 할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뽑아주세요 내가 항공 승무원을 만나야 됩니다 승무원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하면 인공지능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질문들을 뽑아줍니다 재밌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특정 문장을 주고 텍스트를 주고 이 텍스트에서 던져야 할 질문 핵심 질문을 좀 만들어달라 이 문장과 이 글과 관련해서 그러면 질문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아무튼 이게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언어모델 언어모델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언어만 가지고 인간의 자연어만 하는 건데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많잖아요 종류가 그죠 다섯 개 꽤 많은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넣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은 제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만들어주고 SQL도 생성해주고 다양한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오픈 AI에서 오픈 AI에서 만든 인공지능 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극을 받아서 네이버에서도 유사한 하이퍼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퍼 클로바 에도 가보면 만능 박사 클로바 이거 Q&A예요 Q&A Q&A 어떤 질문이든 대답을 해줍니다 얘가 근데 얘는 하이퍼 클로바 는 한국어 모델이에요 그죠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초거대 인공지능이다 근데 오픈 AI는 뭐예요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우리한테는 우리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죠 상당히 정확도라든가 인공지능스럽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실제로 이제 들어가보면 상품명을 교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증상을 설명을 하면 어떤 병 어떤 진료과로 가야 된다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주고 만능박사 클로바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해줘요 과거에 있던 지식이든 아니면 없지만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질문이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요 그 다음에 소설도 창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설 속의 장면도 묘사해주고 그 다음에 비야발은 또는 비속어를 순화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네요 요리 및 레시피를 추천해주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영화도 추천을 해준대요 그 다음에 MBTI와 관련된 모든 대답을 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ES TJ와 어울리는 MBTI 형언 어디냐 이렇게 그 다음에 면접질문도 생성해줍니다 면접질문도 회사에 대한 정보 직무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관련된 질문을 생성해줍니다 그 다음에 글에 대한 감정 분석 좀 전에 얘기했던 긍정이냐 부정이냐 중립이냐 이런 식의 어떤 글에 대한 분석도 해주고요 맞춤법 교정도 해준다고 합니다 맞춤법 교정 인공진행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보면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하이퍼클로바의 예제를 보면 보고서 문장을 또 만들어줍니다 보고서 문장 보고서 문장 좀 전에 똑같죠 그죠 단어를 몇 개 입력을 하면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 그죠 마케팅 문구 좀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그죠 어떻게 부모들 대상으로 카피라이터를 카피를 만들어줄라 자기소개서 만들어줍니다 자기소개서 자기를 그 다음에 게임 속에 MPC 대사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뮤직 마케팅 문구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축하카드 문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행사 관련된 입력 정보 관련 입력 정보를 하면 그죠 여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줍니다 장단점 분석기 그 다음에 영화 줄거리 요약해주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투리 전환 예를 들어서 표준어를 경상도 말로 바꿔달라 표준어를 전라도 말로 바꿔달라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작성해달라 그죠 이메일 키워드를 포함한 이메일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체포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에 누군가가 사람이 하던 거거든요 다 사람이 하던 거잖아요 사람이 해오던 것들을 해오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다 빅데이터 기반이죠 활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실제로 하이퍼 클로바에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아교육과 교수님들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학습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예제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로바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유아교육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야기해줄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동발달 교육이론 그 다음에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영유아 프로그램 등을 배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아동발달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야 이렇게 했더니 신체운동 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인지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있어 라고 했더니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으로 감각운동기 전조적기 이런 식으로 나눠준대요 그래서 나는 피아제가 또 궁금하다 피아제에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피아제에 대한 설명을 주겨줍니다 그래서 아동의 진흥연구에 대한 궁금을 했어요 아동의 진흥연구의 핵심 내용은 뭐니 라고 질문했더니 인간의 지적능력은 단계별로 발달한다라고 지금 얘가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설명해달라 라고 했더니 그것을 이렇게 쭉쭉쭉 설명해 줍니다 요게 이제 그때 참여한 교수님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라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과 교수님이 또 계셔가지고 항공과 관련된 질문을 좀 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항공운안과나 스튜디오과를 졸업하면 된다 항공운안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뭐니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항공운안과에서 배우는 감옥들을 쭉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항공운안과가 있는 전문대는 어디냐 했더니 이런 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이런 식으로 최신 정보까지 다 반영을 해서 최신 정보까지 다 반영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그죠 또는 검색을 하거나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마치 전문가가 전문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뭔 말 이해 되시나요 이해 되시나요 내가 간혹 감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내가 감염에 대한 관심만 있고 질문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이든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관련해서도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을 아는 것과 그리고 활용하는 것 그렇죠 과 모르는 것하고는 앞으로 차별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 극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재미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꼭 이런 내용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강남 물난리 났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남 물난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자 두 번 다시 물난리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자 비가 올 때 하수 관거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물난리에 누구의 잘못일까 인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누구의 잘못일까 했더니 공무원들의 관리 소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 잘못일까 했더니 둘 다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정보를 쭉 했더니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일별로 음식을 추천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해봤더니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잠깐 제가 열어놓을 테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가지고 좀 이따 실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대면 수업 때는 만나서 이걸 가지고 실습을 좀 하면서 토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각자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은 사용을 해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것이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지 그렇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이걸 직접적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